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민을 위한 역사 산책이란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갈 이영철 선생입니다 이 문학 강좌 중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역사 산책을 통해서 교양과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논하다는 주제 중 5개 소제목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는 화려한 불행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45년 광복이 되었지만 곧장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하지 못했죠 군정이라는 시기를 거쳐서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출범합니다 1공화국 출범 이후 지금 우리는 6공화국 쪽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48년 8월 15일 1공화국이 출발해서 4.19로 1공화국이 끝이 납니다 불행한 역사죠 1공화국이 끝이 났고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서 제2공화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2공화국도 5.16 군사 쿠데타로 너무나 일찍 끝이 났고 다시 이제 군사정부라는 어두운 역사적 시간이 있었고 63년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 유신 이후 제4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유신공화국으로 불리우는 4공화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1.16으로 박정희가 서거하고 다시 과도체제가 들어가고 전두환의 5공화국 그리고 노태우의 6공화국이 나타나서 현재까지 우리가 모두 이제 1공화국에서 6공화국이라는 현정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이제 4.19 이후에 2공화국 그리고 5.16 이후 63년에 제3공화국 그리고 10월 유신 이후에 제4공화국 뭔가 우리 헌정사가 상당히 불안하죠 12.16 이후 전두환 체계에 의해서 5공화국이 나타나고 그리고 6.29 선언 이후에 다시 이제 6공화국이 나타나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이제 강의 제목을 화려한 불행의 주인공이라고 잡은 것은 순탄하지 않은 우리 현대사를 한번 꼬집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 대통령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금국 대통령인 이성만은 직선이 아니고 48년 간선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직선이 아닌 이성만은 간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성만이 장기직구원을 핵체화하면서 두 차례의 개헌을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입니다 그래서 발췌개헌 이후 이성만은 이제 직선이 되죠 직선 그래서 이제 이성만은 간선으로 초대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발췌개헌으로 다시 이제 직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직권을 하기 위해서 사사오입개헌을 해서 반올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반올림을 해서 이제 장기직권을 핵체화하다가 4.19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19 이후 이성만은 내각 책임제이죠 내각 책임제인데 사실 이제 파원은 장면이 같지만 형식상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우리 헌정사는 또 한 차례 질곡을 긋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박정희가 5대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윤보선을 아주 이제 한 10만 표 차이로 크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뒤에 가서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장기직권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박정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긴 시간의 대통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5.16 쿠데타 이후에 군사정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16으로 박정희가 서거할 때까지 박정희는 무려 이제 18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이 땅에서 통치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자 박정희가 12.16 이후 이제 서거를 하고 체교와 과도체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군부가 출연하면서 전두환에 의해서 이제 국보의가 설치되고 여기서 이제 개헌에서 전두환이 또 이제 간선으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개헌을 통해서 노태우가 이제 직선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5공이 무너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6공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6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가 무려 이제 9차례 개헌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갈 때 이 개헌이 9차 개헌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헌정사가 발췌 개헌부터 시작해서 무려 9차례의 개헌을 했습니다 9차례의 개헌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19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과거에는 4.19 의거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최근에는 이제 4.19 혁명이란 역사용어로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국제정세나 국내정세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세를 보게 되면 1950년대 후반 이후 냉전체제가 변화를 하고 제3세계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프리카 쪽이죠 AA라고 하는데 이 3세계 진영에서 민족 민주주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정세로서는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1960년 3.15 부정선거 김주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고 상당히 복잡했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독재정권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Chris Going 우드 coaches Lawrence otta estrut 梅 continental Bluetooth 強 声 Canton Coleman zn